안녕하세요. 8월 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당일 발표된 7월 고용지표 호조는 경기 침체 불안을 완화해 주었습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 폐대의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자극했습니다.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전월비 52만 8천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25만 명을 2배 이상 상회했습니다. 실업률도 지난달보다 0.1%포인트 하락한 3.5%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수준 부근에서 지속 머물렀습니다.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0.5% 오르면서 예상치 0.3%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고용 호조와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차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75BP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전일 36%에서 당일 76%로 크게 상승했습니다. 이날 미국채 수익률은 장단기 모두 급등했습니다. 10년물은 전월비 14BP 오른 2.83%, 2년물은 18BP 상승한 3.23%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. 달러인덱스도 0.9% 상승한 106.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. WTI 유가는 0.5% 오른 8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가 동향이 고용 서프라이즈로 파급된 인플레이션 우려를 그나마 완화해준 모습이었습니다. 이날 S&P500은 전일 대비 0.16%, 나스닥은 0.5% 하락했습니다. 경계민감주 비중이 높은 다오는 0.23% 상승했습니다. 다오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중소형 뉴스 러셀 2000도 0.8% 상승했습니다.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모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1% 미만의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아마존은 1.2%, 메타는 2% 하락했습니다. 테슬라는 6.6%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약세도 부각됐습니다.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.7%, 웨스턴 디지털이 5.7% 하락했습니다. 당일 웨스턴 디지털은 부정적인 분기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인 아틀란시아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16.6% 급등했습니다. 금리 상승 영향으로 JP모건이 3% 오르는 등 6대 대형 은행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간 낙폭이 컸던 에너지가 2.04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금융과 소재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경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틸리티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.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